지금 수능에 대한 이슈가 올해 많이 좀 부각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창의력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똑한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 홍콩 모두 다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는 금융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장도 좀 얘기해볼까? 국내장도 비슷하겠죠? 국내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7월부터 장이 개판이 났잖아요. 아 개판이 왜 났죠? 일단은 아시다시피 7월 25일인가요? 6일인가요? 에코프로 어찌 보면 대형 매도가 터지기 전에 2차전지만 가는 시장이 한 일주일 벌어졌고요. 그렇죠? 7월 중순부터. 어찌 보면 7월 중순부터는 좀 장이 쎄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약간 투쿨레이셔도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실적을 보면서도 완전 개별 종목 장세가 벌어지는 와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멈췄어요. 그러고는 밑에 단에서 개별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막 뒤집어지고 2차전지만 쫙 오르는 그러고는 7월 말에 2차전지 터지고 난 뒤에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그거 터지고 난 뒤에 이것 갔다가 저것 갔다가 반도체 소보장 한번 갔다가 그러고는 중국 리오프닝 가고 지금 초정도체 가고 완전 개별 테마 장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럴 때는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장 박살날 때 테마 쪽 올라간다. 장이 쉬어갈 때 테마 쪽이 좀 날아다닌다. 그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세요. 잘 가던 애가 왜 갑자기 고점에서 30%, 40%씩 빠지냐. 실적도 좋다는데 왜 애가 20%, 30%씩 빠지냐.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조선이 됐든 엔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상반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10%, 20% 조정은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선반형을 땡겼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오를 때는 좋다 좋다 다 오르지만 이게 개인 투자자들 특히 우리나라 장이 무서운 건 뭐냐면은 미국 장은 10% 좋아지면 10% 올라요. 우리나라는 10% 좋아질 거다 그러면은 50%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오버슈팅이 항상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시장 규모는 작은데 유동성과 변동성은 너무 많아요. 이게 많다 보니까 미처 날뛰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열이가 넘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어떤 그 강한 열정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항상 그 그리고 이제 제가 벌었는데 내가 못 벌면 또 이제 또 경쟁.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한 10% 정도 오르면 되는 펀더멘탈이면 한 20, 30% 정도씩은 올랐다고 또 내려왔다가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그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런 식의 이제 테마주 장세는 처음 봤다. 이러면서 이제 혀를 내들루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뭐 아무 궁금 없는 얘기긴 하지만 느낌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이런 상황이 오면 끝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저는 끝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보다는 더 적은 분이 지금보다 어찌 보면은 개개인 기준에서는 더 높은 레버리지를 쓰시면서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반대매매가 터지면은 엄청 크게 터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완전 V자로 탁 찍고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좀 펼쳐졌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과거 대비로는 적은 레버리지 비율로 과거 대비로는 더 많이 공부해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주들 급등한 애들 잘 보시면은 돈 못 버는 애는 약해요. 대장주가 딱 지키면은 뭐 첫 출발한 애들은 계속 이제 고가 논리가 되지만 이게 그다음에 2등, 3등주를 고를 때도 실적 안 좋잖아요. 못 가요. 가다가 사람들이 어 이건 위험해. 빠져요. 저는 진짜 똑똑해졌다라고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어찌 보면은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장투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우량주 떨어지면 더 사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는 거래량도 없던 우량주들이 지금은 거래량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우리는 좀 장의 색깔이 바뀌었다. 혹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동일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시장이 많이 바뀐 만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거고 그러면은 박살이 나냐. 박살이 나는 건 아니죠. 시장에 돈이 많고 그만큼 더 빠르게 일어나고 빠르게 공부해서 빠르게 접근하니까 그래서 이런 좀 전에 없던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건데 제가 누가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코로나 터지고 8배속 장세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8배속. 오건영 부장님이신가? 아마 그분이 얘기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빠르다. 네. 소위 말해서 2008년도 리먼 터지고 8배속으로 우다다다다다다다 뭔가 발생했던 그 시장처럼 이게 회복도 8배속 버블도 8배속 빠지는 것도 8배속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우리가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왔다 갔다 했던 이런 파도라든지 소위 말하는 2011년에 박살나고 2015년에 또 박살나고 했던 그런 여러 흐름들을 엄청 빨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BB가 딱 터졌을 때도 금요일 밤에 터진 게 월요일 아침에 해결돼 버리고 이거는 뭐 때문이냐 정부의 교류속도 정부의 교환속도가 빨라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박살날 거냐 위험할 거냐 위험시 놓으면 기가 막히게 뺍니다. 그런데 그 뺀 상황에서 이미 실적이 좋고 혹은 뭔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버티실 분들은 또 버티세요. 저는 이번에 놀랐던 게 포스콜딩스 올라가는 거를 보고는 개인들의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부의 공유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포스콜딩스를 지금 50만 원, 60만 원대에서 냉정히 봤을 때 배당이 2.5%, 3% 나옵니다. 그럼 진짜 비싸냐 그러면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생각에... 지금 이미 올랐어도 2, 3% 정도의 배당은 나온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글로벌로 철강을 보면 배당이 한 6, 7%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글로벌로 이게 좀 혁신하고 있는 뭔가 성장하는 기업은 2, 3% 나오면 사람들이 투자합니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 보실 때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포스콜딩스는 무겁다고 못 건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괜찮다고 들어가고 공부해서 들어오셔서 갑니다. 그 무거운 종목이. 이런 것도 저는 어찌 보면 세상이 변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살난다. 그런데 그건 과거 기준. 지금 장 색깔이 바뀐 것도 이게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좋아요. 바뀐 환경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보시면... 이해해보자. 이건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다. 제가 테이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짐 사이먼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시장을 풀어낸 투자자 이런 식이거든요. The man who sold the market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냥 이해한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잖아요. 물리학자하고. 그리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런데 그 책을 제가 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되어 있는 책을. 아, 한국에 들어오는 책을. 그때 이제 그 책을 감수하면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불과 4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1960년, 70년 이때쯤이거든요. 컴퓨터가 이제 막 나올까 말까. 막 80년 되면 어릴 때. 그런데 그때 또 투자를 어떻게 쓰냐면 차트를 그렸어, 손으로. 오늘 총과 뭐냐, 총과 뭐냐. 그리고 나서 아, 이렇게 됐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빠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그때 정보가 반영되는 속도랑 지금 반영되는 속도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지금은 심지어는 하이프리퀸시 트레이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데이터가 뜨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읽어서 시계 반영해서 자동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사람은 거기서 알고리즘 값만 조금씩 바꿔줘요. 그러면 이거는 속도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30, 40년 전에 그런 상황이었어. 지금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20년,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장이다 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 전에, 20년 전에는 당연히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저도 답은 없는 거지만 그럼 20,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 30년 후에는 제가 어찌 보면 이 컨텐츠를 선택한 이유인데 저는 20, 30년 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AI랑 사람은 계속 싸울 거다. 어찌 보면 AI랑 사람이 계속해서 경쟁하는 그런 섹터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사람과 AI가 동등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구간은 어디가 될 것이냐. 그게 저는 심리가 포함되는. 심리가. 그리고는 법과 규제가 포함되는 구간이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법과 규제가.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 여전할 겁니다. 그리고는 로봇을 통제하는 사람들, 여전할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바뀔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동심리라든지 아니면 성인심리라든지 노인심리 상담을 한다. AI가 할 수 있다고 표현도 하시지만 이 부분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경험치를 나한테 녹여서 위로를 해야 되는 감정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단 AI라는 측면 자체도 벽이 만들어질 거고 그거는 계속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노인 케어를 한다든지 물론 로봇이 됐든 AI가 됐든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계속해서 손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되는 그런 직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는 심리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가장 어찌 보면 멘탈 게임이니까 그 과정에서도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겠죠. 우량주 기준에서. 그런데 진짜 누군가가 돈을 들고 그냥 쏴버려가지고 중소형주를 들어올려버리면 AI가 그걸 예측할 수 있냐. 대응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주식시장도 30년 뒤에도 결국 변동성은 좀 줄어들겠으나 싸움은 계속 발생할 거고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럼 이 30년 뒤에 증시, 투자판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바뀔 거냐. 사회가 더 바뀔 거예요. 사회가 바뀌다. 말 그대로 경제 전반의 베이스가 바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노동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도 공장 자동화가 만들어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로봇을 쓸 필요가 없는, AR을 쓸 필요가 없는 정말 저임금. 약간은 가치가 낮은 그런 쪽일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치킨을 튀기는 반봉도동에서도 사람보다 로봇이 더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판에 그거보다 더 뭔가 생산성이 낮은 그런 일들을 사람이 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걸로 도대체 누가 소비를 할 것이냐. 그럼 여기서 지금 정부들이 고민하는 건 이거죠. 기본소득. 로봇세를 걷고 그냥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걷어서 이걸 기본적으로 소득에 이렇게 뿌려주면서 이 소득으로 다시 소비가 발생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집니다. 대부분이. 평등해진 상황에서 내가 자산 규모, 내가 말 그대로 자본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갈라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투자는 더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환경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도대체 뭐하고 살 거냐. 삶의 질을 뭘로 끌어올릴 거냐. 내가 어떤 걸로 만족을 얻을 거냐. 저는 이게 좀 더 중요한 변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투자는 해야 되는 거고 ETF가 됐든, 패시브 투자가 됐든 내가 액티브하게 투자를 했든 어쨌든 간에 계속 그건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내가 소비와 투자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구분을 해나갈 것이냐. 이게 앞으로 2, 30년 뒤에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될 거고 이거를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테이버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AI와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투자의 환경은 그렇게 되는데 사회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고민해봤을 때 사람이 AI한테 많이 밀릴 거예요. 그렇죠. 많이 밀리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AI한테 뺏길 거고요. 그런데 투자는 안 뺏기는 거지. 투자를, 그러니까 일을 뺏겼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에도 어떻게 일자리 잃어서 등 떠밀려서 주식시장에 오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지금부터 기본기를 쌓아가야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10년 뒤에 8주씩 내일 8주씩 1년 뒤에 8주씩을 선택하면서 투자 경험치를 계속 쌓아가시고 내가 좀 더 잘 이해되는 게 뭐냐 내가 인덱스 투자가 좀 더 많냐 혹은 정말 신기한데 원자재 투자를 겁나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시청자분이신데 경제 유튜브에서 엄청 여기저기 많이 채팅도 하시고 후원도 하시는 닥터준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천연가스, 그 다음에는 곡물, 그 다음에는 에너지 그 다음에는 그 관련 기업들 투자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미 본인이 자랑해요. 포지션 잡았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투자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쪽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더라고요. 최근에도 천연가스 2달러 초반 갔을 때 들어갔다 했다 얼마 전에도 에너지가 올라와서 나는 에너지를 줄인다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시는데 직관적으로 본인이 어찌 보면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 내의 현지 환경도 아시고 그러면서 투자하면서 본인이 전공이나 업이나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걸 계속해서 살려서 그쪽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수단을 내가에게 인컴을 늘리든 아니면 내가 자본 투자에 수익률을 끌어올리든 뭔가는 하셔야 된다. 계속 투자하시고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하셔야 2, 30년 뒤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약간 이러니까 영업사원 같은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러분 투자를 물론 지금 여기 이 시간대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이 고민하시는 분은 당연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놔야 된다. 그래야 2, 30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벌써요? 그러네요. 테이버님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셔서 라이브로 이렇게 해보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월간 테이버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다른 이름 좀 지어주실 거 있으면 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월간 테이버. 월간 테이버 너무 예상 가능하잖아. 월간 테이버 말고 뭐 없을까요? 월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미남? 주미남은 뭔가요? 주미남? 주식의 미친 남자요? 아 주미남 테이버. 월간 테스라이팅. 왜 테스라이팅이죠? 테스라이팅은 뭐지? 테이로 시작되는 제가 이제 테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나 생각했더니 테이퍼링이 있었거든. 테이퍼링. 그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이버링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월간 테이버링.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도 약간 이거 좀 너무 올드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월간 퇴생남.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삼다수님. 버크셔 테서웨이. 아니 버크셔 테서웨이.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면서요.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테이버님 방송을 기웃기웃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경제 교육 좀 똑바로 좀 해라.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간 애들이 경제 공부를 안 배우고 들어가면 어떡하냐. 아당 스미스를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들어보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 그 얘기 한번 좀 할까요? 아 일단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지금 수능에 대한 이슈가 올해 많이 좀 부각이 됐었죠. 근데 그 부분에 연장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수능을 향해 갑니다. 근데 수능을 향해 가는 것은 그죠. 뭐 우리 세대 아니면 저보다 형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FM의 역군이 필요했던 거 맞아요. 말 그대로 그냥 상식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발전시킬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창의력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조 역군으로서 제조배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었고 그런 사람들은 물리, 화학, 생물이 다 필요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는 이과 전공하면 문과를 모릅니다. 문과 전공하면 이과를 몰라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는 이게 통했어요. 우리가 개발도상공에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수준까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통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독일의 마이스터가 있듯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경험, 경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책이 아닌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얻을 수 있는 경험치가 너무 중요하고 그 경험치를 베이스로 다시 내가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수능 하나를 믿고 달리는 대부분의 어찌 보면 학생들이 존재하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법이 필요하고 세법이 필요하고 보시면 대부분 세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과생들은 몰라요. 그러고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고는 이 상황에서 부동산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정보들은 오히려 학교를 다니고 수능을 준비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똑한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섬유업부터 출발해서 이게 중공업이 되고 중화학이 되고 그리고는 첨단산업으로 와서 반도체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 거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관광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광해가지고 외국어, 해외 능력 키우고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일본 보시면 일본도 그것 때문에 성장하잖아요. 유럽도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 홍콩 모두 다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는 금융입니다. 금융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자본소득을 국가 차원에서 자본소득을 얻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여유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돈이 쪼들리면 이게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돈의 여유가 생기고 뭔가 내가 소득과 소비의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그럼 좀 더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정말 필수적으로 약간의 교육과정 혹은 이런 데서 우리가 경제, 금융 이런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좀 배우시는 게 또 좋다. 근데 이게 안 그래도 수능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는데 고등학교 때 경제를 안 배웠다.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배울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배울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이게 수능에 집중된 커리큘럼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옛날에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죠. 한국사. 역사를 모른다. 역사를 몰라서 왜 모르냐 그러면 수능에 역사가 안 나오니까요. 수능에 역사가 필요 없으니까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되게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와 마찬가지로 금융도 똑같아질 거다. 이런 부분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그게 사실이에요. 일본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게 전국 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고2, 고3 과정에 202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작년 촌과 재작년 말에 만들어져가지고 작년 교육과정부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금융을 배우고 졸업합니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하는 그 국가에서 아 해야 된다. 일본이 그걸 배우게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 얘기도 있었고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 얘기하신 거 잘 들으시고 기록하셨다가 반영하세요. 저기 교육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경제 교육을 지금 해야 되고 우리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꾸셔야죠. 이런 얘기를 저는 너무 그 얘기하는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건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근데 좀 좋은 얘기가 나왔나요? 월간 월간태효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월간태효킹 뭐 등등 킹데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월간설명왕 월간설명왕 어때요? 그거 괜찮네요. 월간테이버는 이거 너무 식상하니까 월간설명왕 괜찮네요. 월간설명왕 알겠습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경제교육 참고로 저희 그 열두사의 경제놀이터라는 책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제 뭐 어땠어요? 뭐 저는 맨날 밤에 라이브를 한 대여섯 시간 하다 보니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다 여섯 시간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너무 짧아. 그리고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럴 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어차피 맨날 사이클 사이클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사이클 고점에 다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7만 원 뚫고는 8만 전자 간다 그러다가 지금 6만 원 중반대예요. 이렇게 빠졌으니까 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5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공포를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돌려보면 9만 원대에서 8만 원, 7만 원, 6만 원 갔을 때 사야 된다 얘기했는데 대부분 그때 아이 더 빠질 것 같아 하고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는 안 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러고는 반등 주고 난 뒤에 다시 7만 원 넘어가니까 그때 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밀릴 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지금 분할 매수하시면 언제 팔 거냐 내년 말까지 잡고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 말까지 잡아놓고 분할 매수를 하시되 중간에 튀면 그때 파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간을 설정하는 법 그리고는 매수 타이밍을 설정하는 법 지금 저도 이제 좀 우리나라 국장 기준으로는 길게 빠지면 추석 전까지는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또 미국의 선원 만기 끝나면 그 다음 또 우리나라 또 추석 전에는 또 장이 있죠. 쉬잖아요. 추석에 뭐 할지 모르겠는데 한튼 추석 전에는 항상 네 조금 쉽니다. 이만도 추석 다음 추석 중에 있었고 하여튼 추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날짜리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에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석이네요. 그때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분할 매수 그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주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있는 채권 쪽으로 저는 계속 지금 채권을 말씀드리거든요. 차라리 미국 장기 채권, 미국 단기 채권을 지금 사놓으시고 그걸 6개월 1년 보시면 이거는 정말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뭔가 지금 그냥 현금을 들고 쉰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한 3개월, 6개월 생활비 정도가 충분히 있고 월급을 꾸준히 받으신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뭔가를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해보시면서 좀 내가 자산을 매일매일 불릴 수 있는 수단 혹은 내가 꾸준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도 답이 많습니다. 살만한 게 지금도 되게 많아요. 접근할 만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이게 장이 안 좋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부러지고 이렇다 해가지고 단순히 거기에 물타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좀 더 냉정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털릴 때거든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개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코스피 빠지는 거에 비해서 내 종목이 너무나 빠지게 되면 사실 코너에 몰려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계속 뒤로 후퇴만 하거든. 조금씩 팔아볼까 아니면 손절매할까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조정장에서 또 올라갈 때 못 먹고 이게 이제 너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좋은 경험을 못하게 돼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손절하실 때도 손절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약간 지금 제 주변에도 실제로 있는데 다 잘랐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랐으면 얼마나 먹었냐 그러니까 오래 번 거 다 날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친구가 오늘도 있던데 이럴 때 전략을 잘 짜셔야 돈을 확실히 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린 걸 굳혀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때도 전략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내가 그냥 지금 더 사도 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진짜 정말 많이 좀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내가 여윳돈이라고 잘 먹던 종목을 그냥 물을 확 타버리면 그게 오히려 계좌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냉철하게 냉철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철하려고 이거 오늘 평소보다 좀 더 냉철한 안경을 쓰고 오신가요? 냉철해 보이는 굉장히 지적으로 보입니다. 몇 개 있습니다. 원래 그 뿔테 안경은 또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고 오늘은 굉장히 좀 지적인 느낌의 갸나린 턱선에 뽀얀 그 피부에 지금 굉장히 많은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짧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또 다음이 또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지금 테이버님 다 팬들 분이신 것 같고 아까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입 좀 풀고 아프리카 가서 이제 제대로 노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네. 다음엔 좀 더 길게 해달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하는 걸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뭐 할 얘기는 다 뭐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웠는지 지금은 대용주 기준에서는 지난주까지는 살 게 없다고 표현을 했고요. 일단은 뭐 이번 주 들어서는 슬슬 살 게 보여요. 슬슬 살 게 보이고 아마 다음 주 다 다음 주 되면은 어 이제 연말 보고 모을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다음을 기약하셔야 되는 항상 이게 경험치거든요. 저도 이제 풀로 이제 들고 가다가 빠지고 난 뒤에 아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오르면 팔고 현금 들고 있다가 또 적당히 오르면 팔고 이런 습관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내가 적극적으로 매수매도를 하면서 뭔가 뭐 리밸런싱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발 제발 냉정하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뭔가 제발 진짜 이럴 때 박살나요. 진짜 이럴 때 박살납니다. 이것 때문에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달아주신 댓글들을 쭉 보면서 월간 무엇으로 할 건지 약간 이제 유력한 후보가 월간 설명왕 월간 테이버 등등 여러 가지 월간 야야야는 뭡니까? 월간 야야야 너무 웃긴데 월간 테이버가 누군데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 잘 골라가지고 좋은 이름으로 다음번에는 정식으로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한번 보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되면은 그때겠네요. 이제 그 9월 그렇죠. 선호만기 네. 그 딱 직전 전후를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잘 대응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